아 아 아 아 그래 남자 부용 3명도 쓰고 날 들어오면서 폭랑이 잡아줄 남자 1명 까짓것 2명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 더 크게 생각해 더 크게 왕씨 이왕이면 몇 명 더 쓰는 거야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봐요 왕씨 태운이 따르는 이름마자 봐요 왕씨 꿈꾸명인사가 될 거야 모두 알아보는 왕스타 그 정도를 알아보겠지 그 눈머리 가슴 않고 웃음 아 아 아 아 표정이 멈쩡한 저 위봉의 아름이 안녕 누구야 왕씨 그 예수님 내 멈쩡히 진단했죠 난 햄성처럼 해피해 섹시 럭씨 허 대박 모두가 줄을 썰 거야 날 보려고 럭씨 럭씨 싸인도 연습했지 행복하세요 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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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애들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